아 까비 까비 아 우디류도 좋긴 하다 저렇게 보니까 아 아 뭐 가기가 힘드냐 아 와 지금 오자마자 미쳐 나이테네 아크자님 믿습니다 우리 디불사 아 이미 너무 멀리 갔는걸 리포 너무 거슬리는데 오 오 질 봐 와 나이스 오 질 공포고이고 튀기 오 나이트 아우 잠깐만 개 못한다 진짜 진짜 그냥 선전인데 오이궁은 쓰레기 맞아요 오이궁 쓰레기에요 못 맞히면은 그냥 쓰레기에요 맞혀도 그렇게 좋진 않아 솔직히 뭐지 진실의 방향이 오이궁 오우 대박 아 집공이라서 아플까 왜이렇게 느려 아니 우리를 왜이렇게 좋아 느려지는 것도 못가겠어 아예 아예 못 움직여 아 쇠약이 맞았나 낭만 닥쳐 술겨 낭만 닥쳐 소리야 아우 무서워 나이스 너무 잘하고 근데 나서서 W 너무 좋아지긴 했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 아 안되어 새앗걸림 이제 새앗걸림 바보데 와 새앗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오 장막 나이크 와 아 나쁜 놈 센터는 안 된다 태아 거니까 딜을 못 높였어 물론 딜러는 아니긴 한데 너무 카운터인데 뚜껑이 안 돼 왜 안 온데 쓰레쉬야 아 무게 아파 데미지가 아 아 아 아